어 야 햄버거를 얼마나 먹는지 감당이 안된다 어 햄버거를 뭐냐 드링킹하고 있어 어 이건 진짜 속된 말로 처먹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어 속된 말로 막 처먹고 있네요 빨리 일해라 노예들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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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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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협상 합시다 협상 합시다 야 협상하자고 협상 와 미친 야 니가 거길 끊어버리면은 진짜 농담 아니고 몇초면 멸망한다고 과장하겠네 과장하겠네 망했다 망했다 야 저 미친 케터가 무슨 야 교섭 베트를 받질 않아 겨섭하자고 미친 돈 줄게 하하하하 안돼에에에에에 나는 오늘 간디토대왕을 봤다 이런 미친 강렬 어 속은 놀여 뭐냐 상황은 답이로다 아주 그냥 노답이구만 심각하구만 이 위대한 도시가 한 번에 멸망할줄은 생각도 못했다 흐윽 하하하하하하 우린 망했어요오! 허흑 우리는 망했어오! 미친 이게 뭐예요오! 케토 우리는 군단이다!! 어 이만 혼자 지금 군단 질하거든요 어 이번 캐릭은 후회인가 봅니다 어 주 혼자 마냥 거의 전 플레이어를 다 타고 다니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야 자본주의 극이기 때문에 어 아 큰일났다 이거 항구 다 날라간다 미치겠네 야 우린 더이상 항구가 없어 야 지금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야 망한다 왜냐 어 지금 거의 모든 것들이 뭐냐 수급되고 있지 않거든 아직 그 뭐냐 술은 24기가 있고 지으면 터질거고 기다려봐 야 일단 교섭을 좀 합시다 교섭하자고 환장하겠네 야 교섭을 하자 교섭을 잘해줄게 군대를 불러봐라 총관나 새끼들 어 다 쓸어버리겠어 자본주의의 힘을 보여주지 확장공사 바로 시작하고 자 빼먹준비 모두를 하나 없다 와 돌겠네 나 무역선 적어도 없잖아 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배가 사라지는 마술을 봤어 야 초정군대 함 부르고 야 군대 불러 열받아 안되겠다 야 군대 불러 나 뭔 공격인데 야 빨리 군대를 불러라 어 지금 당장 복수해야겠다 야 도저히 못찾겠구만 어허허 미션 야 쓸어버려 이란데 이동기시 온주위를 쏘어라 이소 쓸어버려 열받아서 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미친 뭐야 이게 다구리는 야 다구리는 장상없어 정말로 답이 안나온다 진작 소음을 버려라 어 미친 소음을 버려라 립 fian Stephen 소음을 버려라 소물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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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터진다 소물부려라 야 미친 우린 망했어 야 야 매름 어려움은 뭐냐 미친짓이었다고 한다 화려하게 소물부려라 우리가 이룩한 문명이 불타고 있다 완전 망했구만 앗 앟 손 이야 멋지게 망했다고 한다 자아 굉장하구만 야 소수민족만 살아있다 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자 천년전에 비행국가 망했어요 아 그래요? 해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는데 해적은 괜찮아 근데 이 무적함대가 문제야 와 미친 이분 군단질 하시는데 우리는 군단이다 절대 이분을 놀라게 해선 안됩니다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도대체 번식하잖아 그것도 최신 거의 뭐냐 거의 고속함 같은거 타고 있거든요 이분들 그냥 배가 아니야 그리고 야들 항모 야들의 본부 흐흑 어이가 없다 팔연장이라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자 일단 답이 없어 이건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저걸 생각을 해보자고 어 왜이런 미친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문제였어 그렇지 케토를 중간으로 낮추자 그리고 게임 설정을 다 할 수 있는걸로 어디서 둘 다 둘 다 평화기간 어 됐고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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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함 됐고 음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갑시다 자 자 두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내로 핵을 쏠 수 있을까 음 음 음 음 크 tą bounce 이번엔다이콘지워추,그냥 에코나 팔까? 어,에코를...파야되 하이코를 집어 쳐버려? 하이코를 집어 쳐버려? 자, 아까 했던 섬.. 야, 섬하고 똑같은 맵이네 아래 여, 여, 내리자 이 섬에 착륙해갖고 살자 그냥 이게 나은거 같다 갑시다 자, 이 섬에 착륙해갖고 사는걸로 아까하고 똑같은 섬이네요 그래, 하기에는 같은 섬이 편하지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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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근처에서 자원좀 들고올만한 섬이 있나? 자, 오늘 여하고 무역을 해야되잖아 결국에는 아까하고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리 내리고 갑시다 자, 상륙준비 어떻게 에코를 키울까? 타이탄을 키울까? 아, 타이쿤을 키울까? 타이탄이란다 이씨 자, 시작해봅시다 야들이 이제 에코 야들이 이제 에코 야들이 이제 에코 에코는 뭔가 야들은 이제 이제 에 어, 이제 야들은 이제 타이탄 아, 타이쿤 야들은 이제 테크 어, 다 틀려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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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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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타이쿤에다가 기술 테크를 타갖고 전투기를 운영해야겠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해상병력보다는 전투기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전투기를 운영하자 오케이 자, 결정했으면은 씬에 옮깁시다 자, 저 뒤에서 음... 음... 이대에서 시작을 하고 건물 확장 그 다음에 아, 맞다 이거 초반에 그거 안 되지 자, 되겠고 다음 어, 아까하고 똑같은 테크를 탑시다 똑같은 어, 별반 다르지 않는 어, 타대 약간 수정해서 보자 일단은 황암을 채... 뭐니야, 채집하고 생산하고 둘 다 하자고 둘 다 하자고 자, 이것도 한 개 더 음, 한 개 더 생산 추가 두 개는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족 뜰테니까 이제 굴착기 설치 어, 굴착기 설치해서 석탄발전소 건설 그 다음에 어부 어, 어부, 어부 자, 시작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확장을 이제 염려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또 아까처럼 어, 술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어, 술을 여기서 하자 어, 여기서 해서 일로 쭉 확장해서 어, 술농장 짓고 어, 쭉 가져오자 쭉쭉 가져옵시다 자, 일해라 빨리 서둘러라 일을 하라 현재의 효율이 보자 70% 80 90 100 어, 현재 105% 어, 막 찍어냅시다 그 다음에 이제 10개 모이면은 바로 이제 확장테크 어, 확장타고 자, 확장사업하러 갑시다 그니까 또 그 군단에서 그 군단보다 숫자가 조금 적을 뿐이에요 어 그니까 그 군단은 일단 옵니다 일단 아까보다는 숫자가 좀 적게 설정했어요 어, 적을 뿐이야 어 아, 그니까 군비를 좀 생산해놓으면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상황보고 병사를 더 추가하든지 뭘 하든지가 어, 촥촥 막아보자고 촥촥 한 번 틀렸으면 됐지 두 번 틀릴 수는 없지 않아 어? 한 번 틀렸으면 됐지 두 번은 안 되지 두 번은 틀리면 쪽팔린거지 이거는 또 털릴 것 같아 어, 느낌 자체가 있어 이게 이니까 이 감이라는게 있단 말이에요 어, 또 털릴 것 같아 느낌상으로는 그래가 아, 쪽팔리넥 하면서 이제 방종을 하겠지 어, 아마 그럴 거야 가자 가자 모든 생산을 식민지하면은 마녀하는 한국군팀 자살해야 되는데? 어, 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어, 완벽하게 망하는거지 않소? 어, 그건 완벽하게 미친 짓잖아? 그지걸 왜? 어, 그러다가 이제 뭐냐 해상 봉쇄당하면 바로 헬망인데? 하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종족을 두, 다 해놨어요 에코도 할 수 있고 테크도 할 수 있고 타이쿤도 할 수 있고 어, 다 해놨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은 다 해놨어요 어, 오케이 자, 생산해서 운반하고 술무역이나 할까? 합시다 타이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나야되는데? 쪼금이라도 이득이 나야된다아 어, 쪼금이라도 뭐냐 이득이 나야됩니다 근데 술이 없어가 난리네 we're doing great 침략자 팩션이면 꿀이지, 돌츠킷 야, 그거 보다 좋은 팩션이 있어 야, 내가 침략자하면 진짜 다 썰어버릴 자신이 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바로 그냥 적들한테 야, 야, 돈갖고 합의따윈 없어 그냥 다 믿을 수 있어 아, 합의따윈 없습니다 그냥 다 믿을 수 있어요 잠시만, 케토가 난인도 좀 내렸더만 다른 거 없네? 그냥, 몇시, 그니까 좀 더 늦게 도착하는 것 뿐이네 야 인구수는 똑같은거 같은데 불안합니다 슬슬 불안해요 느낌이 사합니다 별차이 없는거 같은데 저것도 또 진짜 별차이 없는거 아이가? 그럼 곤란한데 갑시다 빨빨빨빨빨빨 빨빨 찍어내라고 서둘러 현무안파쇄기 뭐하냐 풀로 돌려 능류를 올리라고 그렇지 이빨 쭈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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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건물축하건설 오케이 좋아요좋아요 요다음에 아까 똑같이 무역경로 짜고 자 여기서 적재해 어 술적재하고 아니 여어서 술을 하역하고 여어선 적재 움직여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카지노 생겼네요 일단은 원시티로 가자 원시장으로 가자 카지노 자 이제 술과 도박에 찌들어 찌들어 살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술과 도박에 찌들어 살기 시작합니다 됐고 저주의 저 인기투표는 저겁니다 그니까 우리 비경대에서 간부중에 누가 일을 제일 열심히 하나 에 대한 그냥 투표입니다 어 부담없이 하시면 되요 절대 아마도 아마도 불이익이 없을겁니다 아마도 어 아마도라는걸 기억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불이익이 없을거에요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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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쭈옥 쭈옥 아 확장확장 더 많은 확장 하나 둘 셋 쭈옥 여덟개 됐어 자 가자 야 야야야 니 맛대로 니 맛대로 업그레이드하지마 업그레이드하는게 순서가 있어 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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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세개 맞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어 그 다음은 이거다 최대한 멀리 뛰어서 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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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MP4 됐어 x3 자 최대한 아 아까 아 또 똑같이 어 털 짜고 빠르게 어 3시간입니다 어 케토 도착Agni 3시간이니까 어 그전까지 어 어 다듬어야될걸 다 다듬어야겠지 편무암 남는다 구매! 와 하나밖에 안좋아! 파나갖고는 쓸모없는데? 야 너 파나? 니 파나? 어 가져와 빨리 출장가자 이건 또 뭐야 해적선 근데 해적선은 진짜 해적선처럼 생겼다